2부에서 계속됩니다. 뉴스 봐서 대충 알고는 있을 거고 경찰에서 선수 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불 끄고 책까지 치워야 되거든 딱 보름 드리겠습니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내가 이 빨간색만 보면 홍본을 가지고 말이야 김세희들이 윤기로가 데리고 있던 여자입니다 그를 찾아요 확실히 해결할 수 있어요 빨리 타! 너네들아 왜 이렇게 제의를 찾는 건데? 내가 알아서 끝낼 거야. 난 승진에 놓은 거 미친놈이에요. 대결이가 누구냐고! 뭣들 한 겁니까? 제이 어디 있어! 가지 않냐? 없어져야 되니까. 제이랑 제이가 가지고 있는 거. 그게 뭔데?